안녕하세요. 미국 연방공인세무사 이종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대충 예상하기를 100만명 이상이 해외자산신고를 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많은 인원확충 없이 자진신고로 막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4만 5천명이 자진신고를 했고 징수한 벌금액이 약 65억불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13만불의 벌금을 징수한 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세수증대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계속 지속되리라 봅니다. 명분상의 목적은 돈세탁과 테러자금의 연결고리를 끊고 탈세를 근절하고 정상적으로 세법 준수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183일 이상 머물었으면 세법상 납세자가 됩니다. 주재원, 투자이민자, 유학생들도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으면 세법상 납세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해외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은행계좌, 증권계좌, 뮤추얼판드, 신탁, 보험계좌, 임대보험료를 받고 있으면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또 보석종류, 주택, 건물 자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사실 전세금은 되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산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주택을 판매하면서 전세를 놓으면서 받은 전세자금은 한국에 있는 은행의 계좌에 예치했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해외 금융자산이 됩니다. 현행 규정상 금융자산의 출처가 전세금이든 빌린 도디는 그것을 은행계좌에 입금시켰으면 해외 금융자산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도 보고해야 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전세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아파트를 팔 때까지는 납세자의 자산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임대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일 전세금을 받은 것을 한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의 한국지점에 입금했다면 그것은 해외재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간소화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현행 27.5%의 벌금을 내는 대신 해외 금융계좌 최고 액수의 5%만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불의 계좌가 있으면 벌금이 2만 7천 5백불인데 이 벌금 내는 걸 5천불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벌금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간소화 제도는 2012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납세자들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을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주고 1년에 미납세금 1,500불 미만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1,500불 이상 납세자에게도 혜택을 주게 됐습니다. 또 복잡한 지리서를 내야 됐던 것이 이번에 확대된 간소화 프로그램에서는 그 지리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의적으로 탈세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간소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허셨고 또 해외소득신고를 누락한 사람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며 지난 3년간 해외소득을 수정보고하고 또 지난 6년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누락된 세금과 이자만 내고 고의성 탈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되면 해외거주자는 벌금이 없고요. 국내 납세자는 해외구자 최고 잔액의 5% 벌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세법의 리즈너블 커즈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정상참작이라는 규정이 세법에 있습니다. 세법조항 6662조항인데 이 법에 의해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 미국 세법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신고를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미국 세법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신고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은행계좌를 오픈한 게 아니라 기존 계좌를 상속받은 것이라 주장할 수 있고 이 계좌를 또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1년에 천불 미만을 인출했고 또 해외거주자는 거주지역에 성실히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미국에서 세금을 낳은 후에 합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국세청이 고의로 탈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첫째 납세자가 그 자금의 실제 주인임을 증명하고 둘째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셋째 세법상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세금 보고서를 잘 읽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넷째 탈세를 목적으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해외 계좌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 있던 자산 미보고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 소득을 올리고 또 세금 보고를 안 하고 한국에서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는 탈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처한 상태에 따라서 자진 신고하는 것이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방국세청에 적발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 소송을 하면 되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진 신고를 안 했다가 걸리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신고 속칭 FBAR라고 하는데 고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 계좌당 벌금이 만불이고 고의적으로 탈세한 경우라 판결나면 벌금이 10만불이거나 또는 은행장고액수의 50% 중에 더 큰 금액이 벌금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2년 실시된 해외자산수능법인 FCA는 매년 세금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하려면 벌금이 만불입니다.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통고서를 보냈는데 무시하면 벌금이 5만불까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사실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져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소송에 휘말려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정부 보조금을 타려다가 뜻하지 않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상금을 타려고 국세청에 납세자를 고발하는 경우에 걸리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고발자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분도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최고 액수를 수령한 고발자는 104밀리언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천억 원이 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60장에서 100장 정도 됩니다. 굳이 혼자 하시려면 국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www.ils.gov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자진신고를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본인 개인의 신상 정보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첫째는 국세청에 본인의 개인 신상을 밝히고 자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물어보는 것도 본인 그 개인 신상 정보가 영원히 남는 거로 물어보고 나서 취소했다고 해서 안심을 못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첫 번째 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 여력은 미리 연구를 하셔서 필요한 질문만 첫 번째 상담 때 하시면 시간도 전략할 수 있고 돈도 전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특히 세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개인에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자진신고는 주로 지난 8년간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에게도 최소한 25시간에서 50시간이 걸립니다. 금액으로는 최소 3,000불에서 1,000불 정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세무법정에 가는 경우에는 경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법정에는 변호사만 갈 수만 있습니다. 또 전문가가 자진신고를 모두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임 후 종결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수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발표된 간소화된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시면 경비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해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웹사이트를 둘러보시고 구글에서 해외 자산신고를 입력하면 200만 개 이상 정보가 나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항이 100개의 정보만 훑어보아도 기본적인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전문가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팔각되면 누락된 소득에 대한 미납세금 그에 대한 각종 가산세 또 이자 또 FBAR 관련 벌금 미신고한 해마다 최대 10만 불과 최고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을 때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해외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누락된 세금, 미납세금, 각종 가산세 중 페널티 20% 이자 그리고 FBAR 벌금으로 지난 8년간의 기간 중에서 미신고 최고 잔액의 27.5%를 납부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FBAR 벌금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7만 5천불 미만이면 그 벌금액이 12.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간소화된 자진신고를 사용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외 금융계좌 금액의 5%만 벌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 간소화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정식 자진신고 제도인 해외재산 신고에 참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첫째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 자산 자진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승인은 납세자나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키리티, 주소를 적어서 팩스로 국세청에 요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검토 후에 신청자의 참여 여부를 팩스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이미 내사하고 있으면 자진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전승인을 받은 납세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세청의 담당부서에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를 써서 편지를 보내서 담당부서에 보내서 사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30일 내로 납세자에게 사전 승인 여부를 통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자진신고 서류 패키지라 하려는데 그것을 국세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 국세청의 패키지를 보내면 한 두 달여지 세 달이 있으면 먼저 국세청 본부에서 그 서류를 감사하고 납세자의 지역에 따라서 지역 최종 감사관을 결정합니다. 그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에게 최종 감사관이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대리인을 감사관의 사무실로 소환하기도 하지만 주로 요즘은 전화나 또 팩스, 이메일로 다 처리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벌금액을 줄이기 위한 감사관 간의 세법 해석의 논쟁이 벌어지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최종 벌금액이 합의되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종교율이 납니다. 네, 첫째로는 국세청의 해외 자산 자진신고에 직접적으로 참석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연락해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나서 허락이 나면 지난 8년 동안에 하지 못한 해외 계좌신고와 함께 수정된 개인세금복을 하고 벌금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6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둘째 방법은 조금 위험하게 하지만 해외 자산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계좌 수입을 포함해서 수정된 개인세금복을 하고 국세청에 FBAR을 조용히 제출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조용한 신고 또 Quiet Disclosure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Up-to-Out 규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되 서류를 제출했다가 벌금이 많다 싶으면 자진신고에서 철수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전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해외 재산 보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벌금은 연간 계좌당 만 달러입니다. 네 번째는 지난 6월 18일 날 발표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 간소화된 해외 재산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 보고하는 것이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 금융계좌 최고 잔액액수의 5%만 벌금을 내면 되는데 아마 변호사 비용이 들 것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것은 지난 8년 동안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 스케줄 B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에 해외 재산이 있느냐 이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NO라고 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노락한 것은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지난 8년 동안에 개정세금 보고를 다시 하고 연방재무성에 FBAR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 방식대로 하면 벌금이 너무 많아요. 27.5%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진신고는 만천하에 납세자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해외 자산내역을 국세청과 재무성에 알린다고 해서 노이즈 디스크로저 오 소문을 내는 신고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조용한 신고는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개정세금 보고를 하고 연방재무성에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만 살짝 신고를 한다고 해서 조용한 신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잘만 신경 쓰면 전문가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처리해서 많은 수입료를 전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그동안 자진신고원분이 4만 5천명 됩니다. 그중에 23%인 만여 명 이상이 이 조용한 신고를 이용해서 국세청의 신경을 잔뜩 건드려서 일부는 전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발각만 안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발각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국세청에서 누누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5월 19일 연방재무성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마사추스에서 거주하는 마이클 샤버라는 사람이 조용한 신고를 했다가 발각돼서 징역 5년에 벌금 25만불 물게 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방재무성에 FBAR을 제출하는 순간 납세자의 개인정보하고 자산정보가 공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아주 계좌를 없애버리거나 또 차명 계좌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포기하시는 분이 고액소득자이거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국적 포기세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2012년도 기준 지난 5년간 연방소득세 납부액이 15만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소득자가 됩니다. 많은 재산의 기준은 순자산이 200만불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산 및 그 수입의 규모, 보유기간에 따라서 최고 3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순자산이 300만불인 사람은 국적 포기세를 90만불까지도 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취득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인 동포들에게 친숙해진 세금 용어인데 알송달송할 때가 많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속칭 F바로가 합니다. 이 법은 1970년대에 나온 법이니까 한 44년 된 세 법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썼던 관계로 전문가나 또 납세자도 거의 무심코 넘어간 게 사실입니다. 해외금융계좌에 1만불 이상 예치하고 있으면 미국 납세자는 1년에 한 번씩 6월 30일까지 미국 재무성에 해당 구자를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에 있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뮤추얼판드, 신탁 또 수입을 창출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미국 재무성에 폼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이 폼을 보고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고 안 할 경우에는 매년 최고 액수 벌금이 1만불입니다. 고의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벌금이 10만불이거나 미신고 금액 중에 50% 중 큰 금액이 벌금이 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 FBA 신고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전자파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수능법은 속칭 FCA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12년 3월 1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1일부터 발회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5만 달러 이상을 해외 예치해둔 미국인 납세자들의 해외금융계좌를 해외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은행들이 보고 안 하면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30%를 벌금을 징범금으로 냅니다. 또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 시에 독시는 5만 불, 부부는 10만 불 이상 있으면 보고해야 되고 세금 보고 시 보고를 안 하면 벌금이 1만 불이고 국세청의 통지를 받고도 무시하면 5만 불까지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민압세금의 40%까지 벌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납세자의 그 현재 처에 있는 상황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책을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별로 본법 사실이 없고 고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난달에 발표된 칸소와 자진신고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해외 자산 자진신고에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 생각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 재산 자진신고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조용한 신고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사태를 관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체의 흔적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해외 자산 관계를 알려고 하면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해야지 자기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리스트하면 나중에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만날 때도 전화상이나 인터넷으로 상의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모든 점 주의하시고 또 해외 금융자산신고는 납세자의 지난 10여 년간의 납세자들의 인생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진신고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